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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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의 그 눈대를 구하여 주님이 사랑을 사랑해 사랑의 원 나를 기르신 혼자여 내 모든 삶 신가다 그리시니 주님 그리 나를 기도하네 오 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 나를 기르신 혼자여 내 모든 삶 신가다 그리시니 주님 그리시니 나를 기도하네 오 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주님 그리시니 주님 그리시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의 그리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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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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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시니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내가 주님 그리시니 주님 그리시니 주님 그리시니 찬송 1장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세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들과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들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크라인의 땅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핍박받는 민족과을 반가운데 하나님 궁유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상매 목사님 지금 편찮으신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암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어린 송아처럼 뛰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전해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님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성령님이 늘 저희 안에서 저희를 지배하여 주셔서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했으며 우리의 이웃들을 가슴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먼저 다가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기근과 전쟁과 전년병으로 인하여 혼탁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의 차이였던지 감사하며 자주 갈 수 있도록 굽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독감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강함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오니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땅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무너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했던 그 복음의 빚을 우리가 다시 갚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 바뀐 정권이 사무르 기독교 정신으로 바로 세워져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민퇴되어 동경교 마리아에 계산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진 목사님이십니다 독일 프랑크프루트 대학 신학부 박사학위 받으시고 성공회대 또 위하여대 견임교수로 계십니다 더 자세한 소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나오셔서 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리스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그런데 마이크로 나가는 제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괜찮아요? 제가 느끼는 약간 더 젊게 느껴져서 저 처음 뵙죠? 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저의 조금 과도한 의식 중에 하나가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면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남같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길 나가다가 만났는데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반갑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부터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뭐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그렇죠? 저는 여러분 앞에 손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처음 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큰 영혼과 영혼 후까지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그런 느낌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방인으로 왔다가 개그로 왔다가 설교하고 한 번 쑥 가버리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께 은혜롭게 한다 그래도 금방 잊혀질 거예요 가족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을 같이 했던 한 가족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사실 세움교회 소식을 듣는 건 몇 년 전이에요 저기 함께 우리 예배들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님이 세움교회에 대해서 또 이상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책을 읽으신 목사님이 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아 너무 만나고 싶다는 실제로 그랬는지 안그러면 모르지만 어쨌든 이민교 선교사님의 말씀이 만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벌써 일기는 지났는데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정말 신비롭죠 저는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셨겠지요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 지금 4일 정도 됐는데요 목요일날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설교 준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회 나누면서 우리 세움교회 성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목사님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정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덜커덩 그래서 되셔서 제가 문자로 물어보고 하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사실 제 나이 정도 목사되면 제 컴퓨터 안에 수백 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죠 그중에서 정말 내가 이 말씀 전할 때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내가 전해야지 그거 싹 뽑아서 프린트해서 설교 전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되고 설교할 때 그렇게 늘 좀 서운하니 서운한 것이 하나님 제가 만나는 성도들은 늘 새롭고 새롭게 하나님께는 말씀 들려주길 원하실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보다도 하나님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대도력이면 설교는 정말 되도록이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안고 싶습니다 한 번 설교로 족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고 사실 그걸 좀 지키려고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첫 설교예요 그리고 아마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도 있을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분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요즘 또는 예전부터 이런 하나님 앞에 또는 주님 앞에 또는 주님 앞에 제가 마음속에 막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또는 하소연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 또는 주님 제가 겨우 이 정도 믿음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죽으셨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나누고 죽으셨는데 겨우 이 정도를 살려고 하나님 그 놀라운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겨우 이 정도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권한을 당하시지는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너무 억울해요 주님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주님은 더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아닌 기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잦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 믿으려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도 말씀을 생명의 양수를 먹는 수준도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서를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수많은 지래들의 기록을 보면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믿음의 생활 삶의 신앙 생활이 고향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심의 영성이에요 심의 영성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심의 영성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참 우리 세운교의 성도님들 심이 필요하구나 심 필요하시죠? 그래서 심인데 아 심에도 영성이 있나 아마 여러분들이 자문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은 정말 다른 심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의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이수한 말씀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하는 말씀 설교할 때 정말 힘들어요 막 모르는 말씀은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도 이수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 이 말씀은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씀 들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무 아름답고 편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게 결코 그렇게 쉬운 말씀이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쭉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가 성의 복음 기록할 때 순서를 보면 이 말씀이 결코 그렇게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 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 진저 베드사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선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진저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요 지금 막 회개치 않는 지금 고라신 베드사다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치 않는구나 지금 예수님 지금 막 실체말로 열이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한국 성경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 그 강함이 안 느껴지는데요 헬라오 성경을 보면 그 강함이 느껴집니다 헬라오 성경은 이렇게 시작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 다음 말씀에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메고 가거라 나의 멍해를 배워라 나라고 말미암는 것을 명령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했는데 그럼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멍해를 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배워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잠시 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주입기에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어 우리 성경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오는 다른 단어예요 이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 온유하다 할 때는 우리 헬라오로 그냥 까르디아라고 그냥 마음 우리가 보통 쓰는 마음이고요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 할 때 그 마음은 영혼인 뜻이에요 영혼 표시키라는 단어예요 표시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신 쉼은 단순히 마음의 쉼 육체적인 쉼 이 쉼이 아니고 무슨 쉼이에요 영혼의 쉼인 거죠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의 영성이란 말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쉼에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아 나 쉬고 싶어 그러면 마음이에요 육체예요 육체죠 처음에 아 쉬고 싶어 근데 막 육체가 쉬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막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생각이 잡녕을 아 마음이 몸은 쉬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좋아 마음까지도 쉼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 육체의 마음의 쉼도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뭔지 모르는데 내 영혼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뭘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마음까지는 설명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근심이 있고 이런 거 아 내가 이렇게 더 쉬지 못하네 근데 영혼이 쉬지 못하면 이해는 안 되는데 뭔지 모르는데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쉼은 그러니까 영혼의 쉼이죠 영혼의 안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영혼의 안식을 얻으면 사실은 육체가 좀 덜 쉬어도 육체가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영혼의 쉼이 있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쉼을 얻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영혼의 쉼을 얻을까 오늘 말씀이 다 있는데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짐을 들 때요 짐의 무게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뭐에 따라 상대적이죠? 그 짐을 드는 사람 힘에 따라 상대적이에요 제가 어떤 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저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들으면 가볍죠 수고요? 내가 이만큼만 수고해 난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수고스럽지 않아요 아니 뭐 이 정도야 그러면 수고나 고생하는 거나 짐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무거워요?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이민교 교수님 무겁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안 바뀌는데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져요 전혀 힘들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내 영혼에 힘이 있을 때 내 영혼에 영생에 힘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영혼에 힘이 없어서 영혼에 힘이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무겁게 짐을 쥐고 있는데 당연히 내게 나오면 그것이 가벼워진다 영혼에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진다 여러분들 육체가 쉬어야 힘을 얻잖아요 그죠?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에 쉼이 있어야 영혼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겠죠 만약에 육체도 쉬지 않고 계속 힘만 쓰면 힘이 소진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쉼이 없으면 바로 우리 영혼의 힘도 사라지고 또 영혼의 힘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자기가 지는 무게, 삶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그 힘을 얻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멍해를 메워라 그랬습니다 멍해를 메워라 여러분 멍해가 뭔지 아시죠? 멍해의 소가 밥 갈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등에 짖는 게 멍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해를 메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하고 있는 그 멍해를 함께 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삶으로 해석하면 이 멍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파하고 있지 않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내 멍해를 메워라 그 삶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함께 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함께 하자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야죠 먹어야죠 같이 지내야죠 나랑 함께 거하자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 벌일 때 내 멍해를 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나와 함께 이걸 같이 하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내 멍해 내 집은 가볍고 쉽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배워라 와서 일만 하지 말고 함께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2절 기력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으로 알고는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아 진짜 저 인간 없으면 내가 진짜 인생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고 사시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가슴이 얹고 조금 생각해 보셔야겠다 동감하시는 것 같아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와 내 삶의 무게 쟤만 없으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혼의 짐 영혼의 힘듦은 누가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울어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옛날에 과거 자책하기도 하고요 후회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기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어떤 형식이든지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셨을 때 정말 수많은 게 있겠죠 예수님께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진짜 뭐 실수 없고 정말 한두 끝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거 그런데 영혼의 심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자기가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데 그럼 자기가 해결되면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달라지면 자기를 괴롭히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것 정리해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너무 많지만 다섯 가지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 아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가 너 자신보다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닮은 꼴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걸 배워야 돼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 주제만 갖고도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닮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참 나 닮았다 너 참 나 닮았어 내 형상 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너 참 닮았다 그럴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너 참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와 너 나처럼 잘생겼다 그 말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와 너 내 DNA하고 너 똑같다 아우 생겨 닮았구나 그런 말 하고 싶어서 와 너 참 닮았다 나랑 참 닮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참 닮았다 그럴 때는요 와 너 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형상도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꼴인데 하나님이 나를 닮았다고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나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예요? 감히?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라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나를 괴롭혀요? 내가 하나님과 닮은 사람인데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왜 이렇게 나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이미 다 인오직 구원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보다는 죄의 억률로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아니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아버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기동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아버지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딸이고 아들인 거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 놀라운 선포와 실제가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무가차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없어 돈도 없어 공부도 못했어 예를 들면 사회적인 힘도 없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왜 자신을 그렇게 하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비하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쉽게 못하잖아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생명의 양식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 그래서 먹어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해소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존재예요 그렇죠? 믿으시죠? 영혼이 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다 그건 일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예요 신과 다름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빗박하고 너가 왜 너 수도를 신이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식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도 유대의 선조도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신이라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개의 자식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강아지 또는 개새끼 개새끼 소는? 소의 새끼는 소예요 개예요 소죠? 그럼 하나님의 새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신을 받으면 하나님의 닮은 것에 그대로 떠나는 신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바울사도가 정리하셨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했고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자꾸 잊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겉모습이죠 여러분 거울 볼 때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거기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옛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얽매해 삽니다 건너에 매해 사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배우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정말 새롭게 거듭난 존재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봤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가르쳐주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믿으세요? 말은 믿는데 그 문장은 믿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실제로 삶에서 믿어지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쉼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영혼이 안 쉬어질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아직 쉼을 못 얻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실제로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과의 일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 됨이 정말 실제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로 보듯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 된 존재인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가장 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신을 그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이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한다면 잘 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먹으니까 못 쉬는 거죠 여러분 육체도요 배고프잖아요 못 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우리 영혼이 배고프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끊임없이 이것이 안되니까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무겁고 지치고 또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요 당연합니다 힘들어요 힘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 힘듦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만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내 영혼을 쉬지 못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힘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네 너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나에게 와 그리고 나 함께 동역하자 내 멍을 메라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힘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우리 세금교회 성도들 안에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잘 깨달아서 영혼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와 동역하는 이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